지난해 강원도 내 혼인 건수는 모두 5,572건으로 한 해 전보다 0.9%, 50건 감소했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이 같은 혼인 건수 감소로 인구 1,000명당 혼인 건수인 조혼인율은 3.6건으로 한 해 전보다 0.1건 줄었고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이 33.2세, 여성 30.8세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해 이혼 건수는 3,117건으로 1년 전보다 1.4% 줄었고 조혼 이혼율은 2건으로 0.1건 감소했습니다.